MySQL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이죠 주로 홈페이지라든지 쇼핑몰 등 웹 개발에 널리 이용이 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MySQL에 접속해 볼 텐데요 서버를 직접 설치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웹 호스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먼저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는 푸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티는 SSH라든지 여기에 나오죠 또는 텔렛 등에 접속하기 위한 원격 접속 프로그램으로서 프리웨어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과정도 일반적인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처럼 그냥 다음 다음 버튼만 누르면 되도록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후에 이렇게 푸티.exe를 실행하셔서 접속할 서버의 정보 등 간단한 세팅만으로도 편리하게 원격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스트 네임에 접속하고자 하는 호스트명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IP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속 타입을 선택하시고 오픈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음처럼 로그인을 받는 프롬프트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접속하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사용자가 창의 크기라든지 폰트의 크기 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접속 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호스트 네임과 연결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윈도우즈의 어퓨런스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폰트를 많이 변경하겠죠 그리고 컬러 등을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설정한 부분 자체를 내가 원하는 특정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study.rgo.co.kr로 세이프를 해두면 나중에 접속을 할 때 내가 저장해 놓은 것을 클릭해서 로드를 시켜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그인하는 것은 호스팅된 서버로 접속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MySQL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보시는 MySQL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MySQL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U는 사용자 계정을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P는 패스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접속이 된 모습이고요 MySQL이 무료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뛰어난 성능을 보장하고 있고요 수십억 개의 행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도 처리 가능합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웹호스팅을 받은 상태이고요 환경의 OS를 확인해보면 Uname-1을 사용하면 되죠 커널로서 리눅스가 깔려있네요 리눅스 2.6 버전이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인 배포판의 버전을 알기 위해서 캔 명령을 입력해보면 CentOS Release 5.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줄여서 CentOS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Red Hat 계열의 안정적인 리눅스 배포판 버전이고요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MySQL을 그대로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ySQL 다시 대문자 V를 통해서 버전을 확인해보면 MySQL 5.1 버전이네요 다음으로 호스팅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VM웨어와 같은 가상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곳에 CentOS를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CentOS 7을 설치한 상태이고요 버전 확인을 해보시면 CentOS 버전 7.1이라고 되어 있죠 MySQL도 확인해볼까요? MySQL 5.6이고요 이렇게 최신의 버전 중에서 가장 안정된 버전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MySQL을 익히고 난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MySQL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사용자 계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MySQL 계정을 설정하려면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최초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루트 사용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한 뒤에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p 옵션을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루트의 패스워드는 설정해주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엔터키를 치시면 접속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보안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좋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샘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사용자 계정 MyRGO와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CreateUser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실행을 하면 아이디가 생성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생성한다 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랜트 명령인데요 샘플 디비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완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랜트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샘플 디비를 생성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로컬 호스트를 사용하였는데요 서버가 동작하는 호스트에서는 로컬 호스트라고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서버가 동작하지 않는 호스트에서 MySQL 서버에 접속하려고 한다면 로컬 호스트 자리에 작업하게 될 컴퓨터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랜트까지 마저 하구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 아이디를 생성하였습니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MySQL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이 MySQL 프로그램 뒤에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오게 되어 있죠 이러한 옵션에는 마이너스 h, 마이너스 p, 마이너스 u가 올 수 있습니다 h는 호스트 네임을 쓸 때 쓰는 옵션이구요 마이너스 p와 u는 유저 네임 그리고 패스워드를 쓸 수 있습니다 먼저 호스트 네임은 MySQL 서버가 실행되고 있는 호스트를 기술하는 부분이구요 MySQL이 실행 중인 컴퓨터가 동일하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다음 마이너스 u 유저 네임인데요 MySQL 사용자 이름으로서 만약에 유닉스를 사용하는 중인데 MySQL의 사용자 이름이 유닉스의 로그인 이름과 동일하다면 여기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p는 패스워드이죠 그러면 값을 넣어서 방금 우리가 생성한 MyRGO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p 옵션 때문에 엔터 패스워드 프롬프트가 뜨는 것이구요 우리가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MySQL에 접속이 되죠 접속 과정에서 엔터 패스워드 프롬프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화면에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MySQL 비밀번호는 마이너스 u 옵션처럼 명령 라인을 한 줄로 쓰지 말고 이렇게 따로 비밀번호를 입력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패스워드까지 명령 라인에 한 줄로 써준다면 다음처럼 마이너스 p 다음에 붙여서 쓸 수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공백 없이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들어가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데요 보안상 아주 위험하겠죠 이러한 명령 라인들은 모두 로그라든지 특정 파일에 기록이 되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해커가 읽는다면 접속해서 마음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표현을 보시면 MySQL 뒤에 마이너스 h 옵션을 사용하고 있죠 호스트명을 명시해야 될 경우에 마이너스 h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패스워드인 마이너스 p 옵션만 공백 없이 반드시 이렇게 붙여서 써주셔야 하고요 나머지는 공백을 두든지 아니면 붙여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속명령을 가장 간단하게 쓴다면 다음처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u 뒤에 바로 id를 써주면 되겠죠 여러 번 테스트를 하다 보면 스페이스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아주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료를 할 때는 네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왔던 exit 그리고 quick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슬래시 q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d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습관적으로 이러한 명령어들을 외워서 치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버에 연결이 되고 나서 SQL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지리문을 작성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MySQL에게 구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리문을 입력하게 되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MySQL이 즉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죠 MySQL이 서버로 지리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서버는 이것을 처리한 뒤에 MySQL 프로그램에게 결과를 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리문을 작성할 때 세미콜론 대신에 역슬래시 g 이때 g는 고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역슬래시 g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지리문 제일 끝에 역슬래시 대문자 g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볼까요? 우리가 쿼리한 각 값들을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결과를 보여주죠 짧은 출력 라인을 생성할 때는 역슬래시 g가 별로 유용하지 않지만 라인이 너무 길어서 한 라인을 넘어가게 될 때 역슬래시 g를 사용하게 되면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MySQL에서는 한 라인에 모든 명령을 다 안 써도 됩니다 다음처럼 여러 라인에 걸쳐서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화살표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 지리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서버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세미콜론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라인에 걸쳐서 우리가 쿼리를 작성하다가 이것을 취소하고 싶다 할 때는 역슬래시 c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처럼 구문 종료자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한 라인에 여러 구문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처럼 대문자랑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섞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부터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명은 sampdb가 되겠고요 생성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디폴트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디폴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elect Database라고 하면 현재 디폴트 데이터베이스가 설정...